이것이 모종 옮겨 심기 첫 단계. 이것이 이 단계. 이것이 3단계. 이것이 4단계. 이것이 4단계. 5단계. 5단계는 상토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린 순에게 거름을 주면 독해서 죽어버립니다. 거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린 삭은 거름을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토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덩이 파기 6단계. 10cm에서 15cm까지 땅을 깊이 구덩이를 파세요. 구덩이 파기 6단계. 8단계. 구덩이에 상토를 바닥에 집어넣으세요. 구덩이 파기 6단계. 적어도 2,3cm 정도로. 구덩이 파기 6단계. 제일 많이 큽니다. 예. 아직 꽃은 안피고. 이게 꽃 피어서 된 건 아니에요? 벌써 오크라가 나왔네. 네. 한 이틀 있으면 딸 수 있겠다. 그렇게 빨리 따져도 되나요? 네. 금방, 금방 카여요. 아, 여기도 걸음. 응, 잘 해놨네. 응, 잘 해놨어. 그런데 물렁물렁하게 해놨지. 응, 응. 이거를 당신이 한번 쭉. 응, 응. 브레이크 타이피 ready? 브레이크가 아니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150cm 90cm 50cm 혼자 할 때 보다 같이 하면 힘이 덜 들지 그저 옛날부터 푸마시가 이거야 김영희 이름이 둘이라서 어떻게 구별해요 아니 제 것밖에 없잖아요 제 것밖에 없어요 교회에 김영희가 둘이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 써놓고 우리 이광석 형제 써놓고 저 거기는 문영희 자매가 김영희인데 거기는 김영희를 안하고 문영희라고 써놨고 문인회니까 문영희라고 써놨고 나는 이광석이라고 김영희 이광석? 이광석 유명한 사람 아닌가? 뭐가 유명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응 그렇게 그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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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희원 밭에 돌려놨지 내가 가져올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 어디있어요 저 저 장갑 저 기둥 세우는 거 거기가 정희원 창고에 농기구 농기구 저 끝에 밑에 끝에 끝에 이거요? 응 맞아 아니 아니 그 밑에 호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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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터뷰 합시다 그거 애써서 키운거 왜 없앱니까? 오크라가 몸에 좋을 것 같아요 맛도 있고 말 되네 지금까지 평소 이거는 먹었거든요 아 이건 숯가다 아이가? 네 숯가다 먹었을때 오크라도 안 불러왔습니다 사랑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도시농구 박정희 도시농구 박정희 wordpress.com 도시농구 박정희 입 geweworking 농사만 하는게 아니고 여기 마실 와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도 재미있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남동욱 이름 탈락 이름 탈락 이름 탈락 이름이 여기 이름이 김영희 이름 없네 두개 해갖고 하나 저기 가버렸어요 아 딴데 이거 여섯개 심을 수 있겠죠 네 서덕란 서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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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백정혜 여섯개 김학란 김영희 김애식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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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 살려야 됩니다. 지금 방치한 흔적이 보입니다. 전우석 전우석도 땅을 살려야 됩니다. 윤춘식 오늘 저희 집사람이 물버렸어요. 이름 누락 신유길 이 밭은 누군가? 하수성 맞나? 장정랑 우리 도시농부 박정희는 남의 밭에 물을 더 많이 주고 있네. 오는 사람마다 남의 밭에 물뿌리게 합시다. 여기에 이름 누락 김미옥 마가 농장 박성희 저한테 전화하세요. 이 모범농장 지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몸살이 났어요. 여기는 최주희 임자매밭입니다. 임경순 다음에 어디갔노? 김순옥 김순옥 열심히 하세요. 김치현 김현경 사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기는 다음 화요일 오후 4시 모종 옮겨 심을 땅입니다. 부지런한 농부 정희원 지금 3개, 4개 달렸어요.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마골로 옵니다. 정희원 그래도 건강 최우선 너무 무례하지 말도록 희원이가 개척한 마 산에서 채운 마을을 심었어요. 마을을 심었어요. 야 이건 누군가 여기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명찰이 누락 확인하세요. 명찰 반드시 달아야 됩니다. 차경에 나 나 나현아 보자 지금 잘 살고 있나 보자 오우 이제 안 덮어도 돼요 이제 안 덮어도 돼 다 잘 살고 있네 다 잘 살고 있네 나이 흔한 명찰 부착하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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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